정글야소우로 가버렷! 걱정마 얘들아 게임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갈 수 있어 포시자야소어라고요? 포시자야소 포시자야소 좋아? 좋긴 좋아? 아 일단 저분한테 별풍을 받았기 때문에 저분한테 물어본거에요 형 정글야소우 망했잖아요 정글야소우가 망한거지 내가 망한게 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 내 실력으로 정글야소우가 망한거를 어? 커버치면 되는거 아닙니까 단판에 듀오할래요? 바로 해드리죠 티모 녹특성 이번판은 티모충이 좀 있나보네요 어우! 요기에 충이랑 충은 다 모였어 마스..마스터이 야수오, 페인 티모, 충이랑 충은 다 모였네 아씨 내 앞에서 대통령 이름 꺼내지 마세요 제드님 내, 네 내 앞에서 대통령님 이름 함부로 어? 언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여기 왜 정모야 가 너네 좀 아이 뭐해 가 가 너네 좀 가 아이 미친놈이야 저거 아이씨 그렇담 아니야 전멸아키자 아이씨 아이씨 개소된님 것 같습니다 아아이 미친놈이 이거 그럼 나도 자이씨 ㅅㅂ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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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자연스러웠다아 도와든, 와든가? 레드여서 이거 잡을 잡았다 이거 그렇지이 아 제발 아이씨 빨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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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인님 고맙습니다 어색 여기서 있는데? 요거 있는데? 야 요거 있다 요거 있다 야 요거 있다 야 요거 잡아 자이씨 이 바보가 와 팀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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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만 찍었으면 뭐 달라지나? 티모 티모 특성 찍으면 뭐 달라지나? 언제든 말해 가가가가가가가 W 까라 어 얘 그거 쓰지 않았나? 오케이! 오케이 존나 개간지 슈발! 이게 바로 정을 야소! 다 이자식들아! 자 이거 내가 밀어줄게! 밀어줄게! 오호호 오구 오늘 3,4시쯤에 야소 포이차 정글 한 사람 왔는데 혹시 형인가요? 아니요 저는 방송할 때 아니면 그 포이차 야소 같은 그런 쓰레기 챔프는 안합니다 제너님 그거 알아요? 포이차 보라색 개 있잖아요 포이차 스택 20개 되면 갈색 개로 변하는 거예요 와우 와우 존나 지금 방금 말한게 뭐냐면은 저 이과생한테 이과 서울대생한테 야 지금 곱셈뼈쌤 한습지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헉! 7달! 좋았어 감각적이었다 아 나 없이 먹지마! 나 없이 먹지마 나 없이 먹지마 제발 안 돼 poriy Scott 안 돼 Weird 한 대만 한 대만 남겨놔 아유 아우 ㅅㅍ 어 렽 걸렸어 뭐야 뭐야 뺏겼어? 야잏 broad 근데 무섭지 보컬 포기 이거 요 prime them perpet 제가 어떡하지? 자 뒤에서 뒤치기 때리기 넣어먹어 넣어먹어 쪼졌다 이거 쪼졌다 야 쪼졌.. 오케이 리시 야 이거랑 먹고! 제발! 아이씨! 맨! 아! 쪼졌다! 야! 쪼졌다! 야 얘 왜이렇게 빨라! 아 제발 형 아! 진짜! 야! 아이! ㅅㅂ 이러봐! 내가 안갈려있는데! 아이씨! 아이씨! 이 새끼 쪼 혼자 나버리고 토진거봐 야가치같은 년 니가 감히 날 죽음으로 이끄고 쪼 혼자 도망가? 너 이씨! 너 두고봐! 너 두고봐! 이씨! 아! 파라 코코노님 고맙습니다 가! 뭐해! 뭐해! 이 병신같은 년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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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병신같은 년아! 아! 뭐해! 아! 아! 뭐해! 미치적 놈아! 야! 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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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이! 왜 걸어져! 가만히 있어! 이 바보야! 사실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습니다 왜냐면 아까전에 마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가지고 점멸이 아깝더라고요 저 친구한테는 전멸 쓸만한 존재 존재가 아닌걸 알아서 음.. 일부러 전멸 안썼어요 살릴 수 있었는데 저작권때문에 일부러 안 되고있어 혹시 몰라서 야야야 기다봐 기다봐 오케이 이거 노렸다 사실 다시 이걸 노렸지 가면서 가는 척하면서 어? 딱 먹는 그런 플레이 좋군 존나 좋군 아 야 존재했다 존재했다 이거 존재했다 하나! 제론 갓! 어! 어 쉣! 사류란! 아아! 매드 무빙 간다! 제론! 제론! 아잇잇잇! 기모치 되세요! 아잇 아 좋아 이 새끼 넌 모른척 한 다음에 점프 점핑 점핑 업 아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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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종나 좋죠? 랭크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페드립 페드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랭크에서는 쓰지 마세요 페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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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앵큐라서 욕 안 먹는거지 만약 솔랭이었으면 욕 처먹고 페드립 처먹고 멘탈 나갔어요 오! 보이스하자마 굿! 이제 다 튀었다 나이스 야! 나 한..야 뭐 한해만 흠 와 흐앗! 막타 좋았어 어! 온다! 누군가 온다! 와 랭가충이다 어? 바론 먹나? 어! 야 바론이야! 야 바론이야! 야 바론이 했어! 야 바론이야 바론 마이! 마이 이거 다잡아 다잡아 야 내 바론 야 이거 바론 야 너 바론 이거! 야 이거 바론 둘다 다 죽였다 그렇지!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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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가가 어디로지?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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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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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랜턴 랜턴 잠깐만 잠깐만 형 형 나 1킬 1킬 어머 오케이 강타킬 좋았어 강타킬 굿 굿 제너님 키보드 위에 F2 F3이요? 싫어해요 저런 말하는거 보면 뭔가 좀 꺼림직한게 있나봐 아 엘리 아 정말? 정말? 정말이네? 어 와 어 이렇게 되는구나 와 헐 헐 와 아 F1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헐 와 와 뭐야 얘 수중분에 수중분에 어 증발해버리네 딱 피해주고 딱 맞춰주 어 이 자식이 짜아 야 야 야 노크 좀 하고 오지 랭가님 오실때 노크 좀 아 야동볼때 엄마오는거랑 똑같네 갑자기 노크 안하고 문열때 비슷하네 느끼는 된거 같아요 어 가자 잡았어 잡았어 파파파파 막타시스발 새끼 아 뭐 나도 막타치니까 봐준다 흐어 나이스 쌍채 어서와 가자 야 2 2 2 써줘 오케이 오케이 야 Q가 야 뭐지? 원래 Q 맞으면 뭐죠 이거? 쓰레쉬 Q 맞으면은 궁 써지네 2만 써지는거 아니었나? 약간 말이 좀 험한데 가 가 이거 왜 쫄라 왜 쫄라 얘한테 럭스한테 이제 쓰면 돼요 자 이거 타서 타고 얘 미니언 올거에요 핫 으아 휴발이 가지마 짜아 막아줘 막아주세요 여기서 미니언 타서 죽여요 핫 이렇게 아 저 너무너무 잘하는거 같아요 진짜 젤하니 너무 잘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나보다 다 CS 야 루시아나 CS 뭐야 이거 야 30분인데 100개 야 이 새키 30개 야 30분인데 100개 아유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이씨 눈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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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아 이따이 뭐야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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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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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모 아깝다 핫 아 까비데스 아까워 어 어 야야야야잠만 매도무비 아헤헤 매도무비는 과정 그냥 병신이네 야 티모 왜 망자가 왔어 얘 야 티모 탱... 탱티모야? 얘 데미지 있긴 있나? 야 탱티모야 탱티모 탱티모 어휴 구나다 죽어놔 티모 죽어놔 쟤네 나이스 아 아씨 그냥 죽지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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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온다 야야야야 마이 잘가 난 난 살 난 산다 어 이거 도와줄까? 아 이거 도와주면 안 되겠다 간다 어 오 잡아 손 드리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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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씨 야아 이리 와 시발 형 형 형 문상 DUM 아 순스맨 이숙준거야? 아 정말? 워 워오오오오오오오오 3년만에 이것도 처음알았어 3년만에 순 쓰면은 이동속도 빨라지는구나 아 처음 알았어 아 이 개꿀팁을 아 몰라 다음에는 막 그런 그런 그럴 때 여러분들 빨리 말해줘요 그럴 때는 제라님 순 쓰면은 이속 무려 50%나 지급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빨리 달아주세요 알았죠 옛날에 내가 시청자한테 번호 줬거든요 번호 줬는데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전화했어 이거 받았는데 제논 오빠 하앙 이러는거야 남자가 미리 말하지만 남자가 그거로는 다시는 번호 안줬어 받았겠는데 오케이 어 바론 얘네 바론 나가도 뭐 티모 템보면은 쟤네 미리 없어요 팬미팅하면은 여자가 말이에요 그럼 좋네요 그럼 그럼 야 얘는 무슨 그걸 가도 얘는 탱템을 가도 그냥 녹냐 안 가는 거랑 똑같은데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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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들놈아 너 죽어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아 바론 속도 좀 느렸어 수은은 안써야지 아까워 후 후 후 후 후 오 나 궁 나 궁 없구나 와 야 나 데미지 봐 미쳤어 뭐야 이거 티비 티비 왜이래 그걸 왜 파냐고 아 이게 파났어 이미 몰라 아 뭐야 마이 왜 나갔어 아 제발 튕긴거겠지 아 뭔데 뭐하냐 어 뭐야 자 야 왜 나가 셧다운지 아니 지금 오후 11시 아 뭐야 야 야 야 너네 셧다운지 아니 야 왜 야 셧다운지 야 야 뭔데 뭔데 아 뭔데 야 티모 텔레포트 아니야 록스 나갔나봐 오 헐 이건 헐 스트레스 대박 헐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걸 헐 야 이걸 스트레스가 와 이걸 이걸 스트레스가 헐 아 야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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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헐 이걸 어 대박 헐 헐 헐 헐 이겼어 나이스 헐 이겼어 이겼어 굿 와 이거 스트레스 돈자리인데 아니면 얘네가 그냥 무빙이 없는건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잘하는건가 헐 스트레스가 잘하는지 아니면 우리팀이 무빙을 잘하는건지 모르겠다 얘 어때 랭가 한 명밖에 없어 아깝다 전메수거 레나 아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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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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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끝났다 아 드디어 끝났어 아하 아 이 지옥의 게임 아하 지옥이야 아하 아하 지옥이야 우리팀 아하 수고 많았습니다 아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야 아 이걸 이걸 50분 게임을 아하 아하 야 야 스트레스가 원디보다 뒤를 더 잘 넣었어 원디보다 뒤를 더 잘 넣었어 야 원디보다 뒤를 더 잘 넣었어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 됐습니 네 짱